티켓 3, 5개 벗을 수 있어요? 네? 네! 유리야 오늘 방탄유리 탑 샀잖아 왜 이렇게 블록킹을 잘하는 거야? 잘한다 이 보다 그냥 운이 좀 잘 따르는 것 같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다 방탄유리의 블록킹 라이벌은 누구야 그럼? 라이벌? 다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어? 생각해도 지금 명화요? 나 호년 좋아해? 아니요 그 명화는 뭐야? 고기요 이 많은 저거랑 팬들한테 영품을 낼 수 있어요 되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어렵게 올라온 만큼 좋은 성전 했으면 좋겠고 다들 응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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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tinto 감사합니다.